네, 저희는 알카스키 20대 6대 팀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새롭게 우리 친구들로 해가지고 관광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반갑고 오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화난 거 아니죠. 오늘 저희 실수 많이 한다고 막 나 괜히 왔다 이러시는 거 아니죠. 저희 한자리 한 번 하는데 그 표정이 너무 무서워요. 저희 귀엽게 봐주셔야 돼요. 저희 겨울이라서 지금 한자리 한 번만 하게 된 거지 이제 날 좀 깔아주시면 자주 얼굴을 지니면서 제대로 많이 와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저희 페이스북이랑 저 인스타에 너의 성향 검색하시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아직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네, 모든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많이들 검색을 안 하시나봐요. 그쵸? 페이지북만 사용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페이스북이랑 인스타에 저희 너의 성향 검색해 주시고 좋아요랑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를 아실 수 있습니다.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다음 곡은 지금 저 물어볼 거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페이스북은 잘 아세요? 네. 아, 잘 아세요? 네, 하시나요? 다 인스타에 오는 거 같아요? 네. 아,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인스타를 주로 올리시니까 인스타에 주목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라이브빵 세시면 아니, 라이브빵 세시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냥 불만한다고 차에서 찾아볼게요. 네, 그러면은 저희 지금 네, 이번에는 지금 여러 분위기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겨울에 하게 돼서 전화를 했다는데 한 5년 전화의 분위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